있습니다. 저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좋습니다. 갑자기. 소금 시럽. 나 아니야? 나도 아니야? 아 그렇네. 갑니다. 네. 뭐하는 거야? 야 뭐하는 거야? 얘 뭐하는 거야? 미안해 괜찮아? 야 정말. 야 너 울렸어. 너무 하신 것 같아. 어 여자 여자. 어 여자 여자. 어 누구야? 왕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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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왕지 씨. 아니 방송을 어떻게 알아요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 이거? 오빠한테 누구 나왔어요? 아 여배우야. 아 왕지. 아 왕지. 아 왕지. 너무 춥게 보셨잖아요. 왕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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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웃었다. 웃었다. 이동기에요 왕지. 형이 친구들한테 한번 해라. 아 친구들한테 한번 해. 왕지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서로 나눠가지고 있으니까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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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유광수. 재밌겠어. 재밌겠죠? 아셨죠?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예? 뭐든지 당연하지 하셔야 됩니다. 안 하면 지는 거예요. 자. 하지 마. 하지 마. 유치 떨려. 연애에 사귄적 있지? 연애에 사귄적 있지? 연애에 사귄적 있지? 이 정도는 뭐. 당연하지. 같이 출연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를. 이김 싶어서 당연하지까지 해야 해.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게.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. 그럼. 아 그럼. 아 그럼. 아 그럼. 아 그럼. 아 그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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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h. 아. 왕제를 잘하네. 왕제 잘하네. 아. 오아. 정말 4차원이다. 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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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아. 아. 이거 예고 나갔어요. 저 방수가 이렇게 저 어떻게 좀 썸을 타버려도 잘 안 됐어요. 아니요. 서현진 씨, 서현진 씨, 서은경이. 아, 서현진 씨는 잘 안 되잖아. 어, 그럼 무조건 또. 맞아, 진짜야. 아니, 진짜야. 야, 진짜야. 야, 지금 진짜야. 아니, 성경이. 아, 그게 아니야, 형. 아, 이 형들 왜 이래. 야, 성경이. 하여튼 저 성경이는 우리 저. 런닝맨의 딸입니다. 런닝맨 이후에 성경이 일이 쫙쫙 풀렸어요. 나 자신이에요. 어떤 노래 부를까? 랩이요. 먼저 해. 아, 너의 눈부가 들어. 아, 진짜 좀 증명했다. 제 스웨이가 이렇게 만든다니까요. 안 맞아, 안 맞아. 그래, 오빠 가버려, 다이아몬드 못 따. 내 자신감 있어, 왠지 진차니까. 안 느껴져, 나의 진심이? 나의 텔레파시가? 안 느껴지냐고. 너야. 안 느껴져, 너. 안 느껴져, 너. 안 느껴져, 너. 네, 다행히 가. 네, 다행히 가. 너 맞지? 너 맞지? 맞아. 네, 맞는 거 같아.